해봐 이게 이름이 뭐라고? 갓밥기 어 갓밥기 제가서 간다고 해봐 3, 2, 1 완전 신기해 오 오 완전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도냐 몰라 3, 2, 1 신기해 어머니보다 이거 신기한거 같아 갓밥기 사니까 어때? 좋아 박스 보여줘야지 잠깐만 오 이게 그렇게 유명한거야? 응 잘 보여줘야지 이게 주인공이 쓰는거야? 응 주인공 원래 쓰던게 바이키리야? 주인공은 원래 쓰던게 바이키리야? 주인공은 크라이스 사탄이랑 싸우다가 뭐랑 싸우다가? 크라이스 사탄이랑 싸우다가 바가 빠달랐어 레이어가 전체에 가루보도 됐어 빅토리 너의 길이도 하나 만들었어 이거 사용해보니까 어때? 응? 사용해보니까 어때? 홈집이 나서 뭔가 좋아 아니 처음에 사용할 느낌이 어땠냐고 좋았어 뭐가 좋았어? 그냥 좋았어 사고싶었는데 왜 사고싶었어? 사고싶었어 이런거 물어보는게 의미가 없긴 하다 알았어 배틀해 배틀 배틀해? 알았어 알았어 minds 손래 Pi 지옥 CJ 지옥 선 papyr이 로마